북파 공작 훈련을 받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공작원 30여 명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3년 만인데요. 당시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자입니다. 북파 공작원 훈련 과정을 다룬 영화 실미도입니다. 실미도는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창설된 부대입니다. 31명의 공작원 가운데 7명이 혹독한 훈련 도중 사망했고 탈출 과정에서 버스 폭발로 20명이 숨졌습니다. 살아남아 체포된 공작원 4명마저 사형이 집행된 뒤 안매장됐던 어두운 역사입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악매장된 공작원 유해 발굴을 진행합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22년 9월 국가의 사과와 유해 발굴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통지, 시신 인도 이런 부분들을 유족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군 행영법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방부는 위원회 공고에 따라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도 대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첫 공식 사과로 실미도 사건 발생 53년 만입니다.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제는 안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어원 벽제리 묘지에서 진행합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저는 것보다midt 가족은 기소를 전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사과와 유해 발굴을 위한 교회,